하늘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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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역장 성경공부 오늘 제24과 모세언약 세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모세언약에 나타나는 그 언약공식을 같이 공부했고 그 언약공식의 핵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공식이었는데 우리 개혁신학에서 언약신학을 깊이 연구한 로버트 팔머슨이라는 신학자가 그 언약의 핵심이 또 바로 하나님의 인만웰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공식 구절과 인만웰이 사실 이제 상당히 밀접한 어떻게 말하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그것과 인만웰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언약공식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공식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가지 독특한 걸 발견했는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그 언약공식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공식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 그게 이제 성막이든 성전이든 뭔가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공식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26페이지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모박스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원약을 말씀하실 때도 샘의 장막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거하면서 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난 땅이라는 특정한 영역 공간 장소를 주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언약공식을 말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레이기에 어떤 모세 언약을 말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언약공식을 말할 때 내 성막을 세우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된다 언약공식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잘 아시는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전을 다윗을 위해서 짓겠다 하시고 도 진일보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자식이 될 거다라고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초월하는 자식과 부자지간을 맺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스겔의 37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건데 이 새 언약에도 다시 내가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할 건데 그거를 초소라고 했죠 그 초소를 회복할 건데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새 언약이고 서가라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신다 성전을 짓는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다 하시면서 공이 이 언약 공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신약에 와버리니까 고린도 우세에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몸으시는 임재의 장소인데 그게 바로 사무에라 7장의 그 언약 하나님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로 성취가 되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 공식이 나타나는 모든 본문에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근데 그게 구약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시적이고 가장 거룩한 장소들도 아니었고요 성소도 아니었고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말씀하시고 성전을 말씀하시다가 그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거룩한 장소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언약 공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새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완전히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 때 그 거하시던 단어가 여러분 헬라가 스캐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게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스캐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오셔서 그게 바로 장막을 친 거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짜 성막이야 내가 진짜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 허물면 내가 진짜 성전 살 건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아들을 태어날 건데 인만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물론 그 앞에는 에덴에 계시고 교회에 계신 그게 확정된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 공식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21장에서 하나님 장막이 있고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있는 근데 그때 요한이 21장에서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가하셨는데 그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새 땅은 성전이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임자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인만회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계시록 21장에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배우고 나가고 있는데 그 언약 공식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하나님의 성막 성전 그분의 임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한 번 성취가 되었고 그건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자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게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자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인만회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해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때문에 이걸 주신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가 죄 때문에 내게 바로 못 오니까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공과를 나누실 때에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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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